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서울 내 식품과 생활 건강용품 택배 물량이 대폭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서울시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 빅데이터 인공지능연구소와 함께한 분석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. 이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택배 물동량은 전년보다 26.9% 증가했습니다. 품목별로는 손소독제, 마스크 등 생활 건강용품이 52%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, 이어 식품, 가구, 인테리어, 도서, 음반, 스포츠 레저 순이었습니다.